베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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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어 왜이리 잘 쏴 왜이리 잘 쏴 지점 확고 wreck 베르신 올라 f 맥크리 나 봤다 아 피는 5원 없는데 힘든 이따 헬캐스 먹어야 겠네 야 집 들어갔다 오면 되지 뭐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아 파르시 꾸리구요 아 파르시 꾸리구요 우리 베르시 맞추지 말라고 얘가 더 급하다 날 잡아보라구 아이고 물잠이야 깨워줘 죽여 나 나갈거야 아악 저리 떨어져 얘들아 베르시 베르시 두명부터 다녀 정의가 빗발친다 숨なら 아악 안돼 안 돼 베르시 베르시 야 나 3메르시다 깜치지마 떨어져 그냥 안 돼 우리 내 메르시 죽었어 한 명 야 근데 우리들 왜 못들어? 야 내가 한 3,4명을 끌고 다니는데 우리 팀 왜 못들어? 제일 중요한 거 한 대 더 맞으면 죽어요 왜 못들어? 아아 메르시한테 줬어 딜이 안들어가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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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저거 죽어라 야 왜 안죽어? 야 우리 왜 하무라 아무도 안 밀어? 하물밀러 갈래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죽어? 점프하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갔어 얘 함을 밀어 내가 응원해줄게 팔아 잡을 필요없어 서포터들부터 죽여 원래 서포터를 먼저 죽여야해 더 Hearts 또 길을 걸어야돼 아 이곳에서 정의가 십발해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이걸 할 시간 없어 이걸 밀어야 해 원숭이한테 힐좀 줘 오케이 오케이 하면 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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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추가시간 힘든데 이 아나들을 먼저 쳐줘야되 아나가 아나한테 넣었어 아이고 나라는 참새 떨어졌다 떨어져 어디서 위에서 야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밀고 있어 아나가 3명이라서 아나가 아나한테 죽이고 있어 아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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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재밌는데? 경쟁전 하러 갈래 근데 아 재밌었다